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키를 봅니다. 전동차 키인데 키하고 충전 포트 같이 할게요 이거 전동 킷보드 충전 포트고 전동 스쿠터에도 들어갑니다. 2구짜리 되어 있고 항공단자 항공충전 포트라고 합니다. 항공충전 단자 항공충전 커넥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에 대가리가 대가리를 제어 드려야 되는데 대가리 제어 드리는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충전 포트 키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 충전 포트인데 12 정도 나옵니다. 12 정도 나옵니다. 1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껴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는 전동차 키데 이렇게 하면 전동차 키로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전동 옴마차 전동 스쿠터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키 요런 것도 찾으려고 하면 빠꼬마개 부품이 없어요. 간소한 부품인데 국내에 잘 없어요. 그래서 온 오프 키로 사용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 타입이 동그란 타입, 동그란 타입 기본형이 있고요. 몸뚱아리 들어가는 요 부분이 보면 구멍에 싹 들어가서 탁탁 걸려서 뒤로 안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딱 홀딩되게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여러개씩.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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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돌아갑니다. 3번까지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빨간색 까마색. 이거는 딱 키면 온. 자 요거 하나. 요 타입 하나 있고 또 다른 타입 하나 있어. 응? 팔 똑같아? 똑같은거. 얘가 좀 다르네요. 얘가 좀 다른데. 타입이 여러 개더라고. 얘는 아! 온오프. 이거 킵 안 빠지게 조심해. 온오프. 되는데 똑같아? 똑같은데. 이 몸뚱아리가 좀 더 굵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좀 볼게요. 이 몸뚱아리 안쪽 몸뚱아리는 26 나오고요. 26mm. 바깥에 몸뚱아리는 34mm 정도 나옵니다. 아까 여기 작은거는 안쪽 몸뚱아리는 25mm. 26mm. 안쪽 몸뚱아리는 대부분 비슷하네요. 바깥에 몸뚱아리 껍데기가 다르네. 바깥에 몸뚱아리 껍데기가 다른데. 29mm 정도 나오고. 얘가 아까 몇이야? 얘가 아까 한 34mm. 29mm. 30에 35mm 정도. 29에 35mm 정도. 좀 다른 타입이 있는데. 얘 여기 있네. 여깄네. 원타입 투 타입 쓰리 타입인데. 원타입 투 타입 쓰리 타입인데. 이거 이렇게. 키가 이렇게. 얘는 또 이쪽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하게 되어 있고. 이 몸뚱아리 봅시다. 26 똑같고요. 몸뚱아리는 다 똑같아. 여기 다 걸려서 키만 나왔는데. 이 키는 돌출형이라 상관없을 것 같아. 19mm 정도 나오고. 19mm 정도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어? 내께 요거 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얇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그럼 세 가지 꺼야. 아 세 가지 꺼고. 제가 이거 모양별로 한 20개씩인가?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필요한 신분은. 선착순. 자. 첫 번째 거는. 요 밑에 거는 몸뚱아리가 대부분 몇이야? 26그루 비슷하고. 똑같고. 26이나 27 정도 똑같고. 이 몸뚱아리 위에 꽤 크냐? 그 다음 중간이냐? 아주 작으냐? 요 차이야. 요 차이로 세 개입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 이거 키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동차, 전동스쿠터 요런데도 많이 들어가고요. 전동, 농업용 전동차, 노인스쿠터 뭐 노인전동차, 전동스쿠터 키퍼드에는 요거 말고 다른 키박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차류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전동차 요런 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 당일 배송이고 내일 도착합니다. 재고가 다 소진되면 수입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시는 게 답이다. 당진아재였습니다. 당진아잇? 아멘